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선택과목 이제 확률과 통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점짜리 무난했던 거예요. 여기저기 다 있는 문제들 나왔고요. 특별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실수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계산 실수만 안 했으면. 25번 당연히 6건 썼겠죠. 그 정도 특별한 게 없고요. 27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 하자. 전체는 벌써 6 곱하기 6이네요. 그럴 때 a 곱하기 b가 뭐일 때? 아, 4의 배수일 때. 4의 배수일 때 결국 그 가정하에 뭔 거야? a 더하기 b를 더한 게 7보다 뭘 확률? 작거나 같은 확률을 물은 거야. 에이, 그래. 그럼 뭐 사실 곱해서 4의 배수가 되는 걸 또 그냥 기준 잡고 분류해서 다 나엘해서 그 중에 더해서 7이 아닌 거 골라도 돼. 심지어는. 3점이니까. 그런데 그만큼 시간이 좀 걸리잖아. 당연히 기준 잡고 분류는 어떻게든 명확한 기준을 통해서 채는 걸 좀 빨리 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얘가 4의 배수니까. 얘가 4의 배수면 당연히 우린 뭐겠어? 에이, 그래. 당연히. 홀수 곱하기 홀수는 안 되잖아. 홀수 곱하기 짝수냐? 아니면 짝수 곱하기 짝수냐? 그리고 홀수 짝은 이제 위치는 우리가 고려를 하면 되는 거니까. 아, 그래.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홀수이고, 그렇지? 둘 중에 하나가 홀수일 때는 당연히 하나가 뭐해야 돼? 4의 배수 되려면. 무조건 4의 배수였지. 짝수로 안 되지. 그래서 1, 2, 3, 4, 5, 6 중에 4의 배수는 4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빠른 거야. 경호의 수가. 그렇지? 아, 이 꼴이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뭐라는 거야? 아, 따라서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이고요. 조건부 확률에 전체의 뭐 6 곱하기 2군 뭐 안 적어도 되겠지? 분모 문제 어차피 6 곱하기 2군 동시에 들어갈 테니까 약분이 될 거잖아. 그래서 경호의 수 세면 될 거 같아. 선생님 따라서 홀수는 1, 3, 5, 그렇지? 그래, 세 가지가 있네. 3 곱하기 뭐야? 무조건 4가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근데 걔의 위치가 바뀔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뭐야? 곱하기 2가 있겠지. 그렇지? 이거, 이거. 그리고 이제 뭐야? 어, 이번에 뭐야? 둘 다 짝자. 둘 다 짝수인 경우 있겠네. 짝수와 짝수는 무조건 4의 배수잖아. 그렇지? 곱하면 4의 배수 되는 거니까. 근데 짝수는 2, 4, 6, 2, 4, 6. 뭐니? 3 곱하기 3가지인가? 이게 전체가 이렇게 이뻐요. 이미 6에다가 9를 더하니까 전체가 뭐야? 15가지가 떡하니 버티긴 게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 15가지 정도 내가 나으려는 것도 나 감당이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그래서 네가 실천에서 그렇게 푼 거는 맞았으면 잘한 건데 반성을 좀 해달라 이거지. 그렇지? 반성을 좀 해달라 이러지. 시간을 너무 낭비했잖아. 3점짜리에서, 그렇지? 그래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뭐야? 그들 중에서, 아, 걔네들 중에서, 그래. 명확한 기준작구 분류에 홀수 곱하기 4가 나오는 것과 짝수 곱하기 짝수가 나오는 것. 얘네들 중에서 더해서 7보다 작거나 같은 걸 골라봐 이런 얘기야. 어쨌거나 전체 15가지 중에서 고르놓은 거니까, 어머, 어쨌거나 10, 5, 6보다 작을 거 아니야. 할만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분명히 1, 2, 3, 4, 5, 6이라는 여섯 개의 숫자 중에서 일단, 그래. 홀 곱하기 4를 봐보자고. 그럼 홀수는 1, 3, 5가 있는데 하나가 4일 때, 하나가 4일 때 결국 칠리아는 1, 4가 있겠지. 3, 4도 있겠지. 그런데 얘네들은 순서가 고려되는 것도 있잖아, 그렇지? 그렇잖아. 왜냐하면 4일도 되고 4, 3도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뭐야? 두 가지 있다는 얘기야. 아, 여기도 두 가지 있겠구나. 그러니까 홀수 곱하기 4가 나오는 건 벌써 그 중에 뭐야?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우리는 벌써 네 가지 센 거야. 그러네, 그러네, 그렇지? 그리고 이제 짝짝은. 야, 짝수는 드디어 2하고 4하고 6이 있는데, 어쨌거나 2하고 4 또는 6이 돼서, 결국 이제 홀수하고 4는 절대로 숫자가 겹칠 수가 없잖아.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런데 짝수는 아니지? 짝수는 2가 나올 수 있는 거야. 주사유를 뭐 두 번 던지는 건데. 그렇지? 따라서 짝수, 짝수를 더했을 때 7 이하가 되는 건 일단 2가 나오는 게 있겠다, 그렇지? 2, 4도 있겠다. 하지만 2, 6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렇지? 그러면 4, 4는 안 되겠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딱 두 가지야.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경우의적 한 가지고 순서를 고려해야 되니까 두 가지가 있겠지. 그렇지? 위치 바꾸는 것도 가능할 테니까. 아, 그래서 내가 찾은 뭐야? 경우의적이 몇 가지 다 합쳐서 7가지가 분재에 올라가더라. 그래서 빠르게 정답은 15분의 7이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결국은 그냥 가장 중요한 행동이예요, 그렇지? 얘를 통하여 기준 잡고 분류하라, 그렇지? 어, 정확하게 기준 잡고 분류한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두 수가 짝수냐, 홀수냐를 딱 가지고 정확하게 기준 잡고 분류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온 거고 그 두 가지 중에서도 결국은 또 이 안에 있는 세부 정의를 구하기 위해서 결국 또 예시를 다 든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야. 본질이 항상 그렇게 결국 학류과 통계에서의 핵심은 결국 경우의 수랑 학류을 셀 때는 결국은 예기분이라고 그랬어. 예를 통하여 기준 잡고 분류하라, 누가 더 착실하게 문제의 발문으로부터 찾아낼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오케이, 그렇게 완료 짓습니다. 천천히 큰 발문으로부터 찾아낼 수 있는 리bula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